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잠자고 일어날 자리가 있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도 갖추게 하시며 편안한 일상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밤잠을 설치며 아니 통분함과 위기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다가 죽어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죽음으로 맞서야만 하는 참혹한 땅 오늘의 미얀마를 주님께서 진히 강림하시어 그들의 절교와 부르집을 보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면서도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엄하게 벌하여 주시옵소서 맨손으로 물병으로 애처롭게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세계의 자유인들이 힘껏 응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힘껏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생길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산산이 흩어집니다 아직도 저는 6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불러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저는 미얀마에서 그렇게 힘차게 자유를 외치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이들 억울하게 욱살이를 하는 사람들 힘없이 권력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분연히 일어나시어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바라며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긴급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면 한없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할지라도 더욱 큰 손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삼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축복하고 환우들의 질을 위해 간구하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된 교제를 통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소망교회 구석구석에 크리스도의 온기가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리더십을 거룩한 부담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한 목적과 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지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주시어 모든 일을 감당할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곳에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원수나 재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된 역량에 맞추어 교회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어촌과 도시 산간에 있는 에서의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며 주민들과 고락을 나누고 애쓰는 일선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항한 그들의 충심 어린 열정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해외 상품을 수입해 인터넷 홈쇼핑에 런칭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이 직업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폰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집사님의 사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경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돕지 못하나 기도로 돕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설레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가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볼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래 불러라 하는 광풍이 크레일 나냐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했으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큰 광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앙만져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도 지금 항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 이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항로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또 항해와 관련된 또 지중해의 항해와 관련된 또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항해를 했는지 배를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또 성경 말씀으로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직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파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리아에서 가이사리아에서 시돈을 출발해서 시돈에서 다시 이제 구부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와서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니도라고 하는 곳에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이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또 새로운 배를 갈아타고 항해를 시작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달력으로 보면 어느 시간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속죄일인 것 같습니다 속죄일은 대략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 사이에 항상 오곤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달력을 연구를 해서 AD 59년 당시 해를 대략 59년으로 보는데 바울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여행하던 기간이 시간이 AD 59년으로 확정을 해본다면 대략 10월 5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0월 5일이 이미 지났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월 5일 10월 10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이미 지난 번에 제가 쭉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중해에서 배가 운행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완전히 배가 금지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중해안에서 바람이 세고 항해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요즘이야 뭐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당시에 항해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완전히 금지된 그런 기간이어서 배가 가지를 않았고 그보다 조금 전에 그래도 갈 수도 있는데 위험한 위험을 무릅쓰고 갈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9월 15일부터 11월 11일 전까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항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하면 항해를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인 거죠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잘 가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10월 5일쯤 되니까 그 중간쯤에 놓여있는 10월 10일쯤 되니까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기간에 중간쯤 들어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기에 항해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급한 사람들은 가려고 그럴 것이고 아닌 분들은 어떻게든지 또 좀 기다렸다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한 번 쓰게 되면 3개월은 11월부터 3개월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항상 막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참 많은 때인데 배는 이미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빨리 가면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음으로라는 이 말은 당시의 그 시간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마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보니 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울이 그저 본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느 생명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바울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게시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감을 가지고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미결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미결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에 탄 자격으로 본다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또 대우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백부장이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었고 배를 관리하고 있었고 선장과 선주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시에는 선주들이 항상 배를 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그리고 백부장은 지금 전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물론 선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아마도 곡식을 지금 담아 가고 있는 그런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의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장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야기를 듣고 명령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배를 많이 탔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세 번이나 배에서 난파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러 번 배를 타고 다니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장은 보통 아니겠죠 선장은 그것만 하는 사람인데 배만 타는 사람이니까 그 지중해의 연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의견을 나누느냐 하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미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항구에 머물 법도 했는데 배를 두기가 어려웠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배의 선장과 선주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서 한 80km 정도 더 가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대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3개월 정도를 머무르자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오른쪽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두로를 지나서 구부로 해안을 타고 해변 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무라로 갔습니다 니도까지 올라간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대 항구 쪽으로 그래대 섬 쪽으로 쭉 내려왔죠 그래서 라세아 항을 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왔고 보시면은 그쪽에 왼쪽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베닉스에서 3개월을 머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보시면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남풍이 불었다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올라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 지도를 볼까요 두 번째 지도를 조금 더 보시면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똑같은 섬이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 라세아가 있고 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남풍이 부니까 위에 지금 그 섬을 섬 쪽으로 바람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배를 타고 쭉 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람의 방향으로 보면 안전하게 충분히 80km 정도는 베닉스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선장과 선주는 당연하게 판단했을 것이고 그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남풍이 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그런 상황이니까 틀림없는 지금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 잘됐다 이렇게만 되면 베닉스까지는 충분히 가겠다 육지로 바람이 물어주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난다는데 이것이 당시에 종종 부는 그런 광풍인데 이것은 북서풍 북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광풍이라는 말은 남쪽에서 불어오던 바람과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올라오다가 뒤에서 지금 북쪽에서부터 북서쪽에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방향으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의 바람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만나니까 거기서 돌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뭔가 바람에 어떤 큰 흐름이 있었겠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서부터 불어 내려오는 광풍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섬으로 밀어 올려주는 바람이 있어서 안전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섬 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내려오면서 광풍이라는 회오리처럼 몰아치니까 아마 굉장히 험한 바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보시면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래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타라서 지금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는 쪽을 타고 해안을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섬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내리니까 불어내리니까 그걸 타고 지금 배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해안 쪽으로 밀려나가는 상태인 거죠 밀려나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밀려나가는 상태가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쫓겨갔다 어쩔 수 없이 배가 밀려서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16절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래대 섬 바로 밑에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랍니다 해안에서 3,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인데 밀려 내려간 거죠 그만큼 내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우다라는 섬은 남쪽으로 겨우 이렇게 틀어들어가면서 이제 바람막이를 조금 만들어가면서 그때에서야 거루배를 잡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루배라는 말은 어떤 배입니까 큰 배가 있으면 옆에 따라 붙는 조그마한 배들 그래서 항구가 직접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루배를 통해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그런 배죠 보통 때는 험할 때는 그런 배들은 다 위로 올려놓고 배에서 배에다 묶어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큰 배가 있으면 옆쪽에 이렇게 배들이 조그마한 배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거루배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아마 평상시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거루배들도 항구를 따라가고 있고 해안을 따라가니까 아마 거루배들도 그냥 뛰어놓은 채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밀려오니까 그것조차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서 거루배들은 그냥 밀리는 상태로 내려오다가 겨우 가우다라는 섬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좀 추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루배들을 다시 끌어올릴 만큼의 여유가 그때에서야 겨우 생겼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우다 섬까지만 해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17절 읽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우다 섬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다 작은 섬이지만 미항에 차라리 남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큰 섬이었으니까 이 가우다 섬은 아주 작은 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라도 그러면 정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항구 조직 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배를 이렇게 가지고 항구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그런 작은 아마 그런 섬이었을 것 같은데 연장을 내리고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가진 교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모래 톱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에서부터 그렇게 쭉 흘러나오면서 나오는 그 모래 사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걸리면은 배가 이제 좌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에는 그렇게 모래 톱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바짝 그쪽으로 대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섬 바깥으로 제가 지금 배를 살짝 밀어내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배가 완전히 밀려가는 이제 바다 쪽으로 밀려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을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렇게 그래대섬이 중간 아래쯤에 있는데요 그래대섬에서 어떻게든지 남았어야 되는데 미항에서 그만 출발하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육지에 섬에 있는 항구에서 머물려고 하다가 그만 바람에 밀려서 쭉 밀려 내려오는 그런데 그 밀려 내려온 곳은 지중해 큰 바다입니다 그쪽으로 밀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정처 없이 배가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보시면 저 멀리까지 가게 되어서 멜리데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마치 항의한 것처럼 설명은 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항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누가가 나는 여기 같이 갔었다 하는 것 아주 정확한 그런 자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해요 요나와 바울의 이야기가 유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항해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니누에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바울이 또 로마로 잡힌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과 유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는 내용도 그렇고 비교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읽으실 때 요나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 조금 더 새로운 관점과 또 의미 있는 관점들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폭풍을 보면서 이것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것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인간의 생각과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사건 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이 있고 선주는 배를 아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남풍이 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귀결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풍이 바뀌면서 북서평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광풍으로 만들어내고 그 두 바람이 합해지면서 도리어 나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 순풍으로 불어오던 것들이 역풍이 불면서 도리어 회오리 바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끌고 가버리는 완전히 망망대해로 끌고 가버리는 이 광풍의 길로 가는 이 인생의 길 이게 우리가 유비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고 그 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바울을 지금 호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항해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